우와, 맛있는 냄새. 등잔 냄새. 이거 언제 낼 거야? 퓨전인데 조금은 우리스러운. 세 가지의 요리를 한번. 비주얼이 미쳤어. 아니, 진짜. 뭐지, 그런데 이게? 파스타? 어, 잠깐만. 파스타? 파스타로 해. 파스타로 가셨어요? 된장 라구 파스타 입장했습니다. 이건 뭐 밥, 면, 빵 다 되겠어요. 다 되지, 다 되지. 맛있겠다. 터트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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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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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노른자는 반칙이지? 비주얼. 고구로 발라주고. 노른자 반칙이에요. 고소해. 고소해. 매콤해. 매콤해. 너무 맛있어. 고소한데 매콤하고 짭짤하고. 다 있어. 다 있어.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. 이 약간의 매콤함이 난 너무 내 스타일이야. 맞아. 지금 나이가 났으면 고소하고 짭짤하다. 맞아, 맞아, 맞아.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다. 된장이랑 파스타에서 뭔가 오잉했는데 너무 맛있는데. 너무 잘 어울려.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나올 것 같대. 새로운 맛인가 봐. 저거는 약간 새로운 느낌인 것 같은데. 맛있다. 새롭다. 이거 약간 중독성 있을 것 같아. 뭔가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싸가고 싶어, 집에. 진짜, 진짜. 싸가면 안 돼요. 싸가면 안 돼요. 자, 이제 다음 메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저항 갈 관리